이번 시간에는 고양이가 움직이면서 아이템을 획득하죠.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러면 몇 개의 아이템을 고양이가 얻었는가 라는 것을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고양이가 앞으로 전진하면 여기 점수가 0으로 적혀있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점수가 저 아이템이 사라질 때마다 1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를 먹으면 1이었던 것이 2가 됩니다. 3이 되고 4가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 예제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예제. 바나나와 사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랐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예제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변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주인공은 사실 변수예요. 따라해봅시다. 변수. 변수. 한국어로 제가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변. 수. 변하는 수라는 뜻인데 그냥 변하는 값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값. 값이라는 것은 숫자 또는 문자 이런 것들 1, 2, 3, 4, 5, 6, 7, 8, 9, 가나다라마바사 이런 것들이 다 값이에요. 변수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값이다 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곧 알게 됩니다. 변수는 어디서 만들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변수만들기라는 것이 보이죠. 저기서 변수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변수,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변수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변수에다가 제가 점수라고 입력할게요. 이렇게 하면 점수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점수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확인. 그럼 어때요? 이렇게 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 고양이가 여기에 있는 아이템에 부딪힐 때 닿았을 때마다 이 점수의 값을 0에서 1로 1에서 2로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수는 점수는 현재의 어떤 값이에요? 점수의 현재 값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점수는 현재 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양이가 아이템과 부딪히면 점수는 0이었던 것이 1이 되고 이렇게 사과와 부딪히면 1이었던 것이 2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점수의 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차차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이 점수에 담겨있는 값이 무엇인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점수라고 적혀있는 것을 여러분이 더블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 0이 뜨는 것은 저 점수의 현재 값이 0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현재 점수는 0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점수를 1만큼 바꾸기라는 것을 가져와서 제가 이것을 더블클릭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점수를 더블클릭해보면 말풍선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1이라고 적혀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1이라고 적혀있어요. 즉, 제가 점수의 값을 1만큼 바꾸었더니 다시 말해서 1을 더했더니 이 점수의 값이 0이었던 것이 1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점수의 값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블럭을 더블클릭하면 이 점수의 값은 어떻게 바뀔까요? 2가 되겠죠? 자, 누를 때마다 점수의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런데 점수의 값을 0으로 다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점수를 0으로 정하기 라고 하는 이 블럭을 더블클릭하면 점수는 0이 됩니다. 즉, 우리가 위치 관련된 공부를 할 때 x좌표를 무엇무엇만큼 바꾸기를 하면 현재 x의 값에 이 무엇무엇만큼을 더한 값이 반영이 됐었죠? 자, 바로 그게 이겁니다. 1씩 점수의 현재 값을 늘리는 거예요. 만약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점수의 값이 1씩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점수를 무엇무엇으로 정하기는 점수의 값을 딱 여기에 여러분이 입력한 값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로 점수를 무엇무엇으로 정하기 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일단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하시면 이제 중요한 것을 실제로 고양이가 아이템에 몸이 닿았을 때 점수가 1씩 증가하도록 하는 것을 1씩 커지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아이템을 먹었을 때 점수가 1씩 올라갈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